역시 한국인의 소원은 로또죠. 로또 밖에 없죠. 당신의 소원은 아니죠? 당신이 원하는 건가요? 원에버릭을 찾으러 가고 싶어요. 아, 그 안에 있어야죠. 대관이들이 있습니다. 호잇! 호잇! 별것도 아닌 짓을 하면서 신나게 하고 있어요. 끄덕끄덕! 와우! 의상이 훌륭하군요. 분가, 분가, 분가! 분가를 부르는 몸매. 호기엇, 원에버릭. 내가 찾으러 가고 싶어요. 그 이름은 어디있지? 어디있니? 저는 이 분의 원에버릭을 찾으러 가고 싶었어요. 당신이 분의 몸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한 방울 맞았다고? 재미있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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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 놀았다고? 그분이 놀았다고? 저는 올기엇. 내가 그분이 가져와. 내가 그분이 가져와. 아니, 아니! 저는 올기엇! 너는? 당연히 안 되는지. 저는 올기엇.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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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 손이 한 Musical oso кому 가 762 농담이 뚫고 켰어요? 역시 프로 개그맨 들은 아니었다.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웃고 있어요. half a canine ic 아, 주먹으로 가졌다! 너는 좋네. 너는 우리 밴드의 매리 밴드가 잘 어울린다. 자, 포스는 따로 있다. 아 역시 따로 있었군요. 자, 이제 어디를 만나보죠. 털이 대단하다. 두모 손님이었습니다. 숫자들이 최고의 가격을 받는다. 대체들이 대체들, 왕들들, 유닛들, 유닛들, 그리고 뭐지? 자, 그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도 마음에 든든다. 특히 두 오void의 종류. 저 Kids L Rica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쓸데없는 수다를 떠는 것은 어느 지방의 전통이였을까요? 본론을 빨리 얘기하고싶은데 아 그러세요? 고객님이니깐 취향 존중해 드려야지 아 그러세요 자 변덕적인가봐요 기테인스 970을 쓰고 있습니다 조각장을 부셔버렸다 970으로도 위처 풀업이 안될거에요 도목님 만세 도목님에 대한 충의가 굉장히 강한 부하들입니다 와인좀 가져오라 와인좀 가져오라 도목님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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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목님 AM. сь거로 도목님의 위치 오이가 조금 지aments 도목님의 위치 거짓말은 옥슨퍼뜨로 찾아봐! 메인 스퀘어! 거지에게 대화를 신청하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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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겠어 웃지마 떨어져 죽는 자네 롱루브 아들 한번 맞아 봐야겠니? 알았어요 또 좋아 아 아프지 않니? 선체로 죽었다 광광 우럭다 엉덩이를 조사했네요 지금? 검에 베였어요 엉덩이가? 이거 봐 조사가 국부를 조사하게 되있네요 검에 베인 상처야 괴물이야 짓은 아니군 음 괴물이 아니고 역시 인간이 제일 무서운 것인가 자 자 뭘 줍는지는 알았으면 좋았을텐데 시체가 있어요 고양이 눈이 되었다 반짝반짝 헛뚤 피스톤 운동 헛뚤 샤니 샤니 게롱 여기서 뭐하니? 내 삶을 살려줘 도와줘 샤니 잠시만 그는 죽어 분명히 뭔가 만들어진다 샤니 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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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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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로 해리 이쁘다 아란 러시아 반짝반짝 잘 지내셨어요. 너희도요. 뷔지마에서 뷔지마에서 떠났고 어디 갔어? 뭐하고 있었니? 응... 뷔지마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항상 병을 도둑돼서 특히 그녀를 도둑돼서 그래도... 글쎄서 듣고 싶다. 당연히 그럼, 뷔니아는 여기에도 도둑돼요? 항상 저희도 못돼요. 자, 부대는 다 죽었대요. 공격을 받았답니다. 님은 뭐 했냐? 왜 이럴까? 당연히 그 괴물의 독견분이 필요하다. 자, 그 괴물의 독견분이 필요하다. 그 괴물의 독견분이 필요하다. 이 괴물의 독견분이 필요하다. 이 괴물의 독견분이 필요하지 않아. 물이 너무 많아. 르덴이예요. 그 괴물을 죽이겠다. 그 괴물을 죽이겠다. 그 괴물을 죽이겠다. 너는 잘해. 하지만 우리 괴물을 죽이겠다. 그 괴물을 죽이겠다. 그 괴물은 위험해. 나는 넌 큰 괴물인 것 같아. 내가 괴물을 죽이겠다. 내가 괴물을 죽이겠다. 괜찮다. 당신의 선택은. 그 괴물을 어디에 보여줘. 그 괴물을 어디에 보여줘. 그 괴물이 부족해. 괴물이 부족해. 나는 그 괴물을 죽이겠다. 그 괴물이 제거해. 그것은 고 phosphor의 덕분에 부족해. 드라이터 갈수 있어. 그 괴물은 그 괴물을 죽이겠다? 사실은, 괴물의 독견리에서만 흥분해 보게 되면 오후에 부족해. 그 괴물을 죽이겠다. 그 괴물을 죽이겠다. 그 괴물이 부족해. 미 collar 교deser 아직도 여깄다 부드러운 첫 손길 화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Hermes raids 교Old væ 부른 아이들 이렇게 havia 마치 딱 smoothie 그들은RO 무슨 일이 있었지? 무슨 일이 있었지? 여기 와서 니클레스는 벚꽃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 후, 사라우너들이 사라졌어요. 그들은 곧 작업할 수 있었는데, 프론즈가 사라졌어요. 그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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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ente 펜 부한, 으로서. 두번 안 해도 되는데. 그런 Moses가 어디 뭐야? 헤 19766. sieve's Gronade로서 추committeeowe. 개발 모든 일은 너무 빠르게iley. 내가 잘색oga 못 devient선가 기억만 합니다. 우리는 많은Un Ettвол을 기억해. 은다고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보내고, 왼쪽으로 왔어요. 여기가 있나요? 프론스? 그저처럼 보였어요 히히히히한거죠 그쪽으로 가사도 한거죠 오전에는 그쪽으로 가고 있을거에요 깊군요 찾을까 샤니 너도 오래라 너 빅걸이라며 빅빅걸 빅걸 빅걸 빅빅걸 삐꼴 게롱!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그쪽으로 내려와요 다른 곳으로 내려와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불행한 낭만파 끔찍한 죽음만 만났나 익사차가 나왔다 이런 강광지점이 뜨겐 뭐하니 날라갔죠 하늘로 날라갔죠 하늘로 게롱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너 어떻게 온거야? 베른이 무녀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방의 남은 부분 그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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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뭔가 발랐니? 네, 좀 혈압이였는데, 그게 다 됐어. 왜 물어봐? 봐봐, 프론즈의 몸이 다 잃어버렸어. 몬스터들이 다 잃어버렸어. 다른 몸은 불이 없어졌어. 그들이 싸움을 수 있었어. 알코올을 좋아한다는 건가요? 알코올을 좋아한다는 건가요? 흠흠. 혈압이 섞어있어. 둥지를 찾아봐야겠는데요. 여기 다른 게 없어졌어. 그들이 찾아봐야겠다. 바로 뒤에서. 샤니가 계속 쫓아오겠대요. 깡철판은 그다지 디메테리움이 많이 필요하죠. 흠흠. 흠흠한 냄새. 알코올, 혈, 몬스터 스텐치. 여기가 냄새가 나는데. 샤니, 조심해. 아야. 맞아 죽겠는데? 없어차. 놀랍게도. 무슨 낭만을 찾아 여기까지 왔다는 거니? 여긴 여긴 알코올 중독 몬스터일 것 같습니다. 자, 문이 또 있습니다. 죽은 드라이너들이 다 잃어버렸어. 자, 보스전인 것 같아요. 썩하는 지체에 사방이 점액 있고, 악취까지 둥지가 틀림없다. 신선하고 촉촉해. 악취가 여기 있었어. 저의 물을 구입할게요. 흠흠. 여기가 중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악취가 죽여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무슨 낭만의 몬스터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피의 술에 호남물을 좋아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의 술에 호남물을 좋아한다는 것 같습니다. 악취가 좀 있는데. 악취가 좀 있는데. 내가 다시 난 후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숨을 것을 찾아봅시다. 내가 앞에 또 방금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내 앞에 또 방금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안전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몬스터일이 보여서, 너는 위로를 가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악취가 좀. 샤니, 내가 보고 있잖아. 이곳에 숨을 수 있어. 안전은 없을까? 안전은 없을까? 안전은 없을까? 게롯 자, 나오나요? 제 특징은 인터벌이 길다는 거 팍팍팍 넘어가질 않아요, 컷이 10초로 끝났는데 위치는 한 1분씩 보여줍니다 10분씩 더 하죠 10분이 아니라 한 3분? 4분? 오세요 왕자님 오세요 오시나? 왕자님이 오시나? 온다아 이 소리들 어서오란 왔다 왔다 왔다, 놈이 왔다 오랫동안 기다렸다 어묵이네요 아니, 두껍이네요 어흑 어흑 도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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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가지고 자꾸 도망가는 상태 투에는 써야겠네 여기다 저거 여기다 우와 망하겄다 주맨픽 주맨픽 너무 뛰는데 이거 가치마 타죠 가치마 타 터닝모드를 보면 나올거야 가치마 타 Look Ha 테이覧 좋아 너 왜 있는지 네 성떨을 때 되게 오류 같은 게 걸려가지고 이렇게 쉽게 깼었는데 이렇게는 안 된 건데 왜냐면 그냥 아유 덥이 아유 드러워 어? 정신이 오락가락 아아아아아아아 똥통해서 구르는 괴로드 허어? 진짜 남자 진짜 왕자였나 그 개구리는 샤니 나를 구해줘 샤니 샤니 샤니야 어떻게 된거니 정말 이국의 왕자였나 봅니다 망했다 망했다는 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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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로뼱 샤니 뼈로뼱 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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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의 왕자는 정신이 뼈로뼱 그렇니? 여긴 어딨니? 그러게 말이야 난 선언이 되려고 그런 적이 없는데 그들이 너를 걸어갔다. 그들이 그 왕을 죽였다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아나 임마 난 몰라 그런데 내가 잘못했다 이거니? 그 왕이 그 왕이 그 왕이 내가 살아있는 것이 신기하다 그들이 그 왕이 그 왕이 그 왕을 찾고 그 왕을 잡고 그것도 다 생긴 원금의 왕을 그 왕의 가족들은 5년이 넘어간다 그들 그들 그 왕이의 손으로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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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험에 대한 왕이의 왕이의 왕을 그 왕이의 왕으로 가져다 보게 되는 거다 이 왕은 한 수이의 손으로 그 왕은 한 수이의 손으로 그 왕을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 왕은 당황이며 아, 죄송합니다. 아, 당신이 잘못됐지, 형님. 이날 수준에 다 끝났으면, 그라사랑 내 아스에 굿을때내면서 흠흠을 겨드리는게 어떤 상황을 지내고 싶지 않겠다고 하냐고. 아직도 날 길이 있니? 다가, 모든 게 없었지만, 일할 수 없었어요. 제 아피리아가 상관없는 것 같긴 한데... 제 아피리아가 상관없는 것 같긴 하니... 나는, 우리 시에 약 한 달 정도 할 수 없고, 그 시간에는 전혀 배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엘칼! 오리랄!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한테 끊어 버렸어. 불안해가 있었는데. 캡틴과 얘기할까요? 가라칼, 솔깍! 가라밭칼, 우알바타, 아겔! 조금만, 도그. 우리의 왕을 죽였는데, 그것을 받을 수 있어. 길레암, 밸라르, 카르베르, 너 이미 죽을 수 있어. 레이브하그, 네아람에, 아랫의 왕자였나 봐야. 아랫의 왕자였나 봐야. 아랫의 왕자였나 봐야. 엘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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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기래! 왜이냐? 2주 뒤에 무기 매달리 그래? 뭐라고 하더라? 어쨌든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붕착해 있습니다 맙소사 기억하죠? 백색과수원에서 예니퍼가 어디있는지 알려줬던 군토오 딤입니다 맙소사 기억하죠? 마스터 미러라고도 합니다 군토오 딤이 가압적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또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식이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사구리 음식이 먼저 죽지 않는다면 자, 사구리 음식 정도가 아니죠 여기가 어떻게 되었나요? 사구리 이야기 가까운 군토오 딤이 하지만 군토님의 매력적인 제안을 계속적으로 하는 걸까요? 매력적인 제안은 이제나 함정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런 대가 없이는 안될 것 같죠 자, 어떻게 이 배에 타 있는지도 참 신기하고 앤트라 마을 근처에 버드나우 자, 이마에 각인을 새겨요 그게 뭐죠? 동업자라는 표식 무섭네요 왜 저런 능력이 있었을까 누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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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맥주를 좋아하지 않아 한 번은 없지 그놈이 막힌다 내 뼈가 막힌다 뭔가의 운위법인가요? 자 바로 배가 피클을 만나서 저 배가 기울어질 것 같아요 자 전복된 것 같습니다